모든 영광을 주님께 몽땅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가대가 너무 좋은 찬양을 했어요 주님의 손 그 손 잡으면 금년에 성공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또 12대 교구 아이고 텔레비저나 오셔야겠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2012년도에 저는 기도하면서 1월 1일부터 성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가 성공하면 예배가 성공하면 신앙 성공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신앙을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2012년도 이 안에는 내가 예배가 성공하면 내가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성공하면 신앙 성공합니다 신앙 성공하면 범사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예배가 성공하면 영혼이 잘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도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2012년에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다 하고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길이 열려요 나는 이거 하나는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2012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디 가든지 예배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성공할 겁니다 말씀 듣는데 성공해야지요 기도하는데도 성공해야지요 성령이 함께하는 일에도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뉴욕 LA에 있는 UCLA 대학의 스티븐 커븐이라는 쓴 예방학 교수님이 쓴 이야기를 한번 읽으면서 감동받았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의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엔돌핀이 나오면 그래서 알데드라인이 사라지고 거기에서 세포가 살아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예방의학 교수인 스티븐 커버니스 쓴 책을 보니까 그것보다 4천 배나 더 강한 능력이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암데덩어리가 녹아지고요 관절염이 물러가고요 그래요 무서운 능력을 가진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타이돌핀이래요 엔돌핀의 4천 배나 강한 타이돌핀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몸속에서 타이돌핀이 왕창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타이돌핀이 나오는 거냐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 감동이 너무 감격할 때 어떤 때 뜨거운 눈물이 날 때가 있었죠 그런 때 있었죠 그때 이 타이돌핀이 나온다는데 오늘 예배 보면서 언제 타이돌핀이 나와요 감동하면 나온대요 근데 언제 감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극도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서 쏟아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감동할 때 이 타이돌핀이 나온다는데 오늘 예배 보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는 2012년 이 의정부 순도금교회에 오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름다운 소식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굿 뉴스 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오늘 저녁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늘 아름다웠고 밝은 소식보다는 어둡고 괴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의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고 그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가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인류 역사에서 지난번에 타임즈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유엔에서 이거 발표했더라고요 전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전 세계는 전쟁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민족도 1905년 을사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1909년 한일합방을 이루고 우리나라 임금님의 옥세를 일본 사람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1910년 한일합방을 이루면서 우리 민족은 3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일본 선교 100주년을 맞아서 제가 일본에 가서 집회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초였습니다 삐라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와요 뭐라고 돼있나 하고 보니까 히로시마에 있는 시민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무서운 폭탄이 히로시마에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천황에게 가서 두 손을 반짝 들고 항복하다고 하던지 아니면 히로시마를 8월 초에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를 경율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금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율이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1945년 8월 초에 일본 히로시마에 일시구에서 가장 무서운 핵폭탄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구 34만 도시에 20만 명이 즉사를 했고요 그리고 직경 2.4km 2.4km 이내 반경에 있는 때는 물건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힘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보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해 4.8월 15일 우리가 그렇게 그리던 8.15 광복절 말이죠 아름다운 소식이죠 이것보다 저는 천배나 더 큰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여기 왔어요 그러나 원치 않게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저 소련에 그리고 중국에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대한민국을 쳐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랬죠 우리가 그때 400만 명이 사상자가 일어났고요 유엔군이 5만 5천 명이 와 죽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픈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953년 7월 27일 저는 평양에 여러 차례 가지요 작년에도 저제 작년에도 평양에 다니면서 평양에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순환공항에 날 데리고 올 때마다 보면 암난바가 727이야 무슨 얘기예요 북한에서는 7월 27일 1953년 7월 27일 38선이 커지고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우리 민족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6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보면서 아직도 우리 가슴에는 이제 초국 분단된 천만 명의 이산가족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도초에서 전쟁은 끝이지 않고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언제 어디다 쓸 거냐고 내가 물어봤죠 그래요 아직도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북한이 전략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적화 통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도초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아시지요 저제 작년에 IT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10만 명의 사상자를 냈죠 요 가까운 일본에서 쓰나미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전 세계 지진과 기근이 계속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세계식량기구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발표한 걸 보니까 아프리카에요 아직도 허기진 배를 가지고 밥을 못 먹고 허기진 배를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도 5천만 명이 배를 굶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역사는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서 전쟁과 전쟁 기근과 지진이 있으라는 말대로 어느 한 날 아름다운 소식보다는 괴롭고 어두운 소식을 우리가 늘 접하게 되었는데 저는 오늘 의정부 순복음교회 2012년 정초에 배우면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꾼 뉴스를 듣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맸어요 앞으로 600년 후에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신도성에서 찾아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보다 아름다운 소식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보다 아름다운 소식은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신 눈보다 양털보다 더 맑아게 씻어줄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 있을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처소를 준비하러 간 것처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보다 아름다운 소식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두 마디로 요약하면 복된 소식이고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어제도 밤 두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왜 의정부 순도금교회 보내시냐고 왜 보내시냐고 자꾸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써가지고 왔어요 근본성의 성회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변화와 축복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나는 이번 성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사울이 변해서 파울된 것처럼 야곱 사기꾼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는 성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호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뭐 따라하는데 그렇게 인색할 거 없어요 소금장로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호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임하였으니 그래요 오늘 그 영이 여러분 속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임했으면 더 좋겠어요 나는 강대상에 오면서도 울었어요 나는 강대상에 오면서도 울었어요 오늘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어떤데요 땅이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 주호영이 수면에 운행하자마자 수호영이 의정부 순도금교회에 운행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운행하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니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오늘 이 얘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뭘로 잉태하셨어요 뭘로요 마리아의 몸의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갔어요 근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 문이 오늘 의정부 순도금교회 열리면 좋겠어요 그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의 머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 받고 사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붙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개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과 함께 사역을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도 성령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신년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만 하면 창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전 믿어요 제가요 서울에 처음에 예수 믿고 올라왔더니요 조영지 목사님하고 최자실 목사님이 절 불렀어요 서대문에 있을 때 그러더니 날 보고 구역장을 하라고 그래 구역장 그런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40년도 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새파라치요? 그때는 샛노랄 거란 말씀이야? 그런데 남전도에 구역장을 하면 할렐루야 했을 거야 그런데 여전도에 하라는 거예요 남전도에는 그때 없었어 내가 홍일점으로 여전도에 구역장을 맡았어 용산에서 삼각지 한강다리인 삼각지까지가 우리 구역 에리아야 내가 안 한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최자실 목사님이 순종일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려울 때니까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테니까 그러고 순종을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전화가 왔어요 서울시청의 건축과장님인데 그런데 자기가 우리가 한강 다리 옛날에는 제일 한강 중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는데 건너오면 한강아파트가 서울시에서 진 게 있는데 그게 시형아파트 한강아파트라고 됐는데 여기 자기가 우리가 거기 살 때인데 그 분 얘기가 3층에 사는데 자기 집에 흐름이 있어서 꼭 구역장님을 좀 초청해서 예배를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 다 오라고 그래서 모였어요 그리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들어가면서 보니까 서울시의 건축과장님이 체격이 아주 장대예요 100km는 되나 봐 아주 장대한 분인데 이 양반이 터졌더라고 얼굴이 포록해 그래서 왜 터졌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도 말라고 마누라한테 터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장가도 잘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 태학생쯤 됐는데 시동생인가 봐 그 사람 좀 삐삐 말랐어 그런데 이 사람 또 터졌어 그래서 왜 터졌냐고 그랬더니 형수한테 터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참 이상한 집안이다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부인은 한 40대 중반 부인이 두 팔과 두 다리를 묶어놨어요 띠르다가 손으로 묶어놨어 왜 이렇게 묶어놨냐니까 이게 끌러만 놓으면 600만 불의 사나이 제나 가르게 힘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앞집에 밥상 봐 놓은 거 가재독을 그걸 집어 던져가지고 다 파괴하고 좌우지간 거척하면 패는데 막감랑이라는 거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잘못 온 거야 이 집에 그래서 이거 청량리 가야 된다고 이거 그랬더니 말도 말라고 청량리에서 맨날 맨날 입원하고 있는데 백약이 모여야 점점 악화가 되는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아마 전도로 왔던가 봐 이렇게 와서 하도 그러니까 이거 청 이렇게 안 날 때는 가만히 보니까 순복음교회 목사님 모셔다 예배보면 가끔 낫는 거 봤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대문에 순복음교회 찾아온 거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해외 가시고 구역장이나 만나보라고 사무실에서 제 전화번호를 선생님 전화번호 적어줬다 이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덩치도 터졌는데 나 같은 거야 한 대 맞으면 아빠 또 3층에서 다이빙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구역 식구들 보고 앞에가 앉으라고 난 원목에 가서 앉았어요 대세가 여보려면 도망가려고 그런데 이제 아빠 뜨니까 이거 미친 집에 가니까 그 동네 아줌마들이 구경하러 많이 왔더라고 또 이쪽 방엔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찬송을 목사님들이 하냐면 그런 집에 가면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그 찬송 있죠 1절만 좀 해볼까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아멘 이 찬송을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나는 간이 작아서 그런지 머리카락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여자가 일어나더니 야 인마! 자기 남편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 왜 예수쟁이들 데려다가 나 죽이려고 나 내 쫓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여보 손님들 왔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보들보들 떨어 그러더니 이 여자가 동네 아줌마들이 전부 와서 이쪽 방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서 있는데 동네 아줌마들 전부 째려보더니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여러분은 웃었지만은 나는 그때 그 기분을 그대로 표현하라면 머리카락 위에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 같아 내가 그것도 억지로 지금처럼 성력이 있는 때가 아니고 그때는 정말 목마달린 송아지처럼 처음에 숨 있고 거기에 왔는데 그러는데 이 여자가 날 보고 하는 말이 얘들은 다 눈 감고 있는데 내 눈에서는 왜 불이 나오냐고 그래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전목은 힘이 다 생기더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냐고 성령은 불이라고 그랬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 원수 귀신아 이 여자의 몸 속에서 묶음을 놓고 나와라 그랬더니 보들보들 막 떠는 거야 언제 왔냐 그랬더니 시집 올 때 따라 왔대 장가 갈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디서 왔냐 하니까 충청도에서 왔대 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고 야거보소 4장 7절 말씀에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저가 너희를 피하라고 말씀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 원수 귀신아 이 여자의 몸 속에서 묶음을 놓고 나을 지어다 나을 지어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부들부들불을 떨더니 나가다 그러더니 꽝 쓰러졌어요 그런데 우리 구역 식구도로가 한 30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 마귀 이그러진 얼굴이 큰하게 변화되더니 말이에요 오늘 성가대원들 얼굴이나 마찬가지야 은혜 받으면 얼굴이 달라져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내 쪽 표현이 있고 외 쪽 표적이 있는데 내 쪽으로는 평안이 있고 외 쪽으로는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 보고 말했죠 얼마 있다 깨어나길래 간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가 울면서 자기가 이와대학을 졸업했는데 한때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선교사로 가고 싶은 때도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오면서 내 형편이 이렇게 악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생명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열두 진주문이 있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가 우리가 찬양하는데 아브라함 파도 파울사도의 이름을 막 부르더라고 삼순층에 올라가니까 그게 파울사도의 집이라는데 되게 좋더래 너면요 여러분 이 여자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전도 안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지금이라도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이 가정에 와서 구원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와서 이전보다 더 형편이 약하게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내 앞에 와더니 물어볼 듯이 통곡을 해요 나는 인간에게서 그렇게 많은 콧물 눈물이 있는 건 처음 봤고 얼마나 흐느껴 우는지 남의 바지 다 버려놨어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했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 가는 걸 모르고 마귀만 섬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주님이 보혈로 맑게 써주시고 내 이름을 천국 생명록에 기록해 주시고 천성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양반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건축원금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8일 그날 그 동네 아줌마들 내가 또 그냥 있을 거예요 소고미 마술을 이루면 뭘로 짜게 해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인데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명접하면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다고 그랬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고 그랬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좋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겠습니까 나쁜 마귀를 쫓아다니다가 이 여자가 행했던 것처럼 영원히 지옥 가겠습니까 예수 믿을 사람 오면 기도해 준다고 그랬더니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와서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가 전도 대상 받은 거 혹시 아셔 우리 구역이 구역됐어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8일 날 어버이날인 스승의 날인데 날 만나자는 거에 한일관에서 갔더니 그 남편 되시는 건축과장님이 나를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서 선물로 달아주면서 자기 일생에서 우리 구역장님 제 일생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지가요 예수님 덕분에 금바찌 달고 다닌 거 혹시 아셔 김대중 대통령이 IMF 왔을 때 금목이 온다고 내가 다 갖다 줬어 또 얼마 전에 어느 교회가 집회했더니 또 은혜 받았다고 혹시 또 하나가 또 누가 또 만들어줘서 또 달고 다니지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능력이에요 말쟁이만 되지 마세요 내가 온 적게 밤에 밤새껏 기도한 게 그거예요 이번 의정부 순복음교회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소홀이에요 다시 또 얘기하려면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이번 성회 끝나기 전에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 책을 작년 한 1년 전에 쓰면서 지금 한 10만 권이 팔렸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그 앞머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와 비전의 사람 소곰장로 김수 왜? 제가 그게 랜드마크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는가 하고 보니까요 오늘 여기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듣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아나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 원어에 찾아보니까 아나임이라고 됐는데 아나임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단어냐 하고 보니까 인간을 살아가면서 삶의 사업의 문제가 있든지 가정의 문제가 있든지 자녀 문제가 있든지 그리고 건강 문제가 있든지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낮아진 사람을 가리킬 때 아나임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사람에게 은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 모장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그랬고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지수체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아나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나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분 한 분 있어요 콜롬비아 대학에 가면 올스티브라는 노 교수님이 계세요 신학생들이 신학교 공부하고 졸업하면서 나이 80이 넘은 올스티브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능력 많은 사람이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능력 많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능력 많은 사람이냐고 나이 80이 넘은 올스티브 교수님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 세 마디를 했대요 그 이야기가 제 심장을 두들겼어요 첫째로 어떤 사람이 능력 많은 사람인 거 아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꿀른 무릎과 꿀른 무릎과 젖은 눈물과 깨어진 심장에 있는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능력의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무릎을 많이 꿇어야 돼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눈물을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심장이 깨어진 심장이 되면 여러분과 나는 큰 능력밖에 될 줄 믿어요 이 길이 다른 길은 없대요 저는요 제 일생에서 이 하나임이 없었다면 저는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니고요 또 하나임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전도하러 이러고 다닐 사람은 아니에요 제게는 하나임이 있었어요 제가 평양에서 피난 내려왔죠 그리고 한국에 내려오면서 운수사업에서 돈 좀 벌었어요 그랬는데 한국에 내려오면서 알게 되었던 우리 친구 지금은 7배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친구가 날 찾아오더니 한국에서 운수업은 위험한 거니까 비료회사를 만들면 백만장자가 된다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비료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그런데 조니킴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인간 삶이라는 게 그럽디다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요 사는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나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변화산상처럼 제가 어저께 밤새 기도했어요 이 교회당하니 변화산처럼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음성을 들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 됐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요 저는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국제사기꾼을 잘못 만나서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돈 내 것만 아니고 가까운데 있는 친지들 거 다 끌어다 투자를 했다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나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했어요 2년 동안을 내가 집에를 못 들어가는 게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 다 망해놨잖아요 내가 돈 다 끌어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월급쟁이하는 사람들 거는 그 사람 곰곰 나 빌려줬다가 회사 쫓겨났잖아요 무슨 얼굴을 가지고 집에를 들어가요 2년 동안을 그러나 혼자 죽을 수는 없어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어 너무 억울했어요 내 존이 김 이놈을 잡아서 심장에 칼을 꽂고 나도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리고 비수를 품고 그와 같이 다니는 명동과 무교동거리를 그렇게 다녔지만 자피라는 원수는 안 잡혀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다가 너무 나 미친다고 나 미치겠다고 그러다가 청량리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아마 그날 저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었나 봐요 그분이 내가 늘 죽는다고 그러니까 한 번은 오더니 젊으니 매일 죽는다고 그러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오늘이라도 그냥 팍 죽어버리면 되니까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냐 매정스럽게 그러면서 그분이 내게 했던 이야기를 지금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 강한 것 같이 쉽지만은 백지장처럼 약한 게 인간이야 그래서 문제를 당하면 뚫어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상처받는데 날 보고 믿음에 얘기해야 뭐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믿음이 뭔지 아느냐고 믿음은 이 뒤에 백그라운드와 같은 거라고 똑같은 백지장이지만은 이걸 백그라운드에 올려놓고 아무리 이걸 뚫으려고 애를 써도 맞죠? 연필이 부서히 이게 안 떨어져 왜?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러므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 번 백으로 믿어보지 않겠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왔어요 내 인간의 식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애슴으로 일어날 소망과 희망이 없지만 그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면 옛날에는 자유당 말계는 백그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들도 나온다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주신다면 그분이 내게 성경을 선물로 줬습니다 요가 모둠부터 읽으라고 12절을 읽어 내려가다 내 시선이 멎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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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변화요 종교 이상이지요 철학 이상이지요 니고데모가 내가 어찌하여 영생 얻느냐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줬어요 천국이 내 몸속에 들어왔어요 제게 아나임이 없었다면 전 예수 믿을 사람 아니죠 제가 42살에 신학공부하고 신학박사되고 요초제 작년에 서울기독대학에서 선교학박사를 받았어요 작년부터 2년 전서부터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졸업식 때마다 날 오래요 철학박사 준다고 제가 바빠서 안 갔어요 이제 짊어진 게 너무 많아서 질 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총장님 또 전화왔어 그래요 왜 나이 42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제가 전도자의 길을 갔냐고 물으시면 그래요 저는 아나임이 있었어요 우리 집 큰아들이 조금 아까도 전에 내가 전화했어요 너 나 집회하는데 기도하고 다음 부흥회 때부터는 같이 쫓아다니라고 요일 전에 금난교회 지난주에 갔더니 목사님이 아들 좀 데리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들이 한진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아프기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우리나라 교육계는 휴학계도 안 봤지요 예를 업어나르면서 난 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영에 걸렸어요 수년 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저를 강사로 초청해서 라마단 은혜상스 호텔에서 부활절 예배드리면서 내가 그날 물어봤어요 교수님들 보고 현대의학으로도 지금 못 고치냐니까 현대의학으로도 안 된대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일어날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42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들만 일으켜 주신다면 하나님 이 아들만 일으켜 주신다면 제가 강원도 산골에 칼에도 갈 겁니다 아프리카 은혜인 지대에 칼에도 순종하게 싸우니 의인의 자식이 건시감이 없다고 그랬는데 남들은 남의 말 쉽게 하잖아요 소금장로 예수 잘 믿고 축복받았다는데 왜 마다들이 안전병이 됐냐고 그때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게 안아임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대서 산기도 청계산 삼각산 달리면서 긴 금식기도 오고 몸부림을 쳤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 어느 날 어느 날 밤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 기독실업인의 초대 회장인 거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 봐 제가 1976년 4월 20일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기도하시던 조정기 목사님이 날 부르시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지금 환상을 보여줬는데 죽순이 한 40개가 하늘로 향해서 솟아 올라가는데 한국의 신령한 조의 종들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기독실업인들이 일어나서 여기에 자검적으로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을 축복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저게 있네요 민숙이 6장 24절에 나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모세보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난 말도 못하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내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 이야기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업인회 회장하면서 그래서 그날 저녁에 롯데호텔에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우리 실업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네 분 저희 내외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조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 우리 큰아들이 세준인데 내가 늘 세준 위에 기도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쉬 일으킨다고 말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조영기 목사님도 저 말밖에 할 말 없지 뭐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릎으로 기어 나오면서 배를 눌렀더니 배를 땄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폈습니다 말락기 4장 2절 말씀에 여와를 경애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도는 변혁지 않는다고 그랬고 예수 그리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 없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밤새 우리 내간에 우리 아들과 함께 몸부림을 치고 울고 있는데 밤 2시쯤에 우리 아들이 엄마 아버지 왜 내 다리에 지금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일어날 것만 같으니까 좀 부축하라고 믿음 좋은 여기 수준이 있는 교회야 딴 사람은 그 얘기가 끝나지 전에 박수 치는데 내가 여기 처음 봤어 야 참 믿음이 크신 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다가 오는데 조 목사님 보고 우리 아들 걷는다고 얘기했더니 당장 보따리 싸갖고 나오라고 그래서 경주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사모님 오고 휴가하면서 거기서 울었어요 여러분 제게 안하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던가 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윤례와 말씀을 지키게 됐다는 타이두왕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고치시며 할렐루야 주님은 치료자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연이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병든 자에게 의연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내 병을 치료하는 여와라파가 되나니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뭐 했어요 이번 성회가 베데스다 연모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영육간의 모든 질병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의왕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가요 어저께 밤새워 기도하다가 오늘 아침에 손으로 썼다가 이거 탑핑해가지고 요 세 마리가 그거예요 난 내게 안 써갖고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지금 저녁에 가면 또 이거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나는 이번 성회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되기를 원하고요 베데스다 연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표나 산청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은 치료자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병고침을 받았나니라 오늘 이번 성회에 오셔서 믿음으로 나오셔서 믿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왔다 갔다 갔다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성공자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시간 떼고 가자고요 안 오면 교통사고 나갈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예수 만나러 온 거예요 주님 음성 들으러 왔어요 예배 성공자들 되기를 원해요 그래요 예배 성공하면 신앙 성공합니다 내일 아침에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 성공자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내일 아침 새벽에 오시면 들을 거예요 그래요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지난주 일날 저 금난교회가 집회하면서 그 얘기 했어요 수년 전에 방글라데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거기 가서 그 나라에는 못을 냄곤 나네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목사님들 감옥에 잡아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기독실업인의 회장 아니에요 우리 한국CBMC는 커졌어요 순복음실업인에는 회원이 5만 명 됐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CBMC라는 이 기관은 50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7천 명이 회원이 있고요 조만간에 만 명 될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우리 CBMC 부회장 대통령 되셨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두 번이나 나오라고 해서 두 시간 반씩 기도하다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독실업인을 통해서 보금을 전하러 갔는데 이 실업인들이 경주에서 대회하는데 방글라데시 이야기를 했더니 헌금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보냈죠 그리고 방글라데시 실업인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가장 간조리는 시간이 왔어요 운동장에 처음에는 실례데 다가에서 수도에서 한 2천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둘째 날 간 데가 실례데라는 지역인데 한 7천 명의 사람들이 운동장에 가득히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방글라데시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실례데라는 지역은 뽐하고 가까워서 방언이 또 달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거기서 통역관을 세웠는데 3명인가 4명이 섰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까지 통역 끝까지 갔다 여기까지 오려면 입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거 뭔지 설교에서 돼요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죠?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형리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은 여기에 살아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 병원에서 못 고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참 운동단 끝에서 한 사람의 안전벵이를 젊은 청년 둘이 그걸 끌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가슴이 철렁했죠 나올 때거든 골치 아픈 거나 배 아픈 거나 이런 게 나와야지 안전벵이가 나오니까 도로 들어가랄 수 없잖아 그때 대전 김석산 목사님도 같이 갔어요 서울의 의사 선생님들 한 20명 우리 한국 기독실험인의 회원들 제약회 사는 이들 약들 가지고 한 20명이 더 갔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간장이 녹아지는 기도를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라 하고 화물 질렀더니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눈만 껌벅 껌벅 치다 보는 거야 큰일 났어 하나님 왜 성경에 이런 걸 써가지고 나 스트레스밖에 하냐고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첫째 아담은 실패했죠 둘째 아담 예수는 성공했죠 모세는 광야까지밖에 못 왔죠 여호수완은 두 번째로 절과 꾸린 끈까지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두 번째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고는 더 큰 소리 가지고 우리 아들을 5년 만에도 걷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는 나흘만 해도 살았는데 나사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라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화장실 가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열이고 송을 도는데 두 번이나 세 번밖에 안 도났으면 지금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한번 따라해봐요 기도는 끝장을 봐야 됩니다 끝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와 기도하고 새벽에 와 기도하고 끝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책에 이런 이야기 다 썼어요 같이 갔던 서울 대학 조종사 우리 국제 CBMC 이사장님이 그 책을 그때 사진 찍었던 거 가지고 갖고 와서 이거 꼭 책에 좀 내달라고 네 번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왔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는 장님이 눈을 떴어요 그 많은 사람들 7천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강단에 올라오는데 주체석에서 날 보고 빨리 도망가래 이거 강패니아 반 깔아서 무너진다고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그곳에 지금 400개의 학교가 세워지고 수백개의 교회당이 세워지고 그때 왔더니 김홍도 목사님이 돈 4억을 헌금을 해주셨어 그래서 날 보고 지난번 주일날 좀 바쁜 줄 알지만 한번 와서 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은 치료자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우리 아들은 5년 만에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이번 성에 여러분들이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연받았지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죄에 값은 사망이요 죄를 짓는 영혼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덴의 동산에서 신라곤하고 쫓겨나오면서 인간에는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죄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죄의 포로에서 놓여놔야 되는데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가 짊어져야 될 죄값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포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신 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주의 포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포혈 그 어린 양의 빼우기 아멘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포혈이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고로서 우리 죄를 신 눈보다 양털보다 더 맑게 씻어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런 얘기의 시작이 오늘 그러므로 다른 종교가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포혈만이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놓여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아홉시에 시작했죠? 절제의 은사가 자꾸 와서 그래 그럼 이제 뭐 절제의 은사를 오니까 이제 끝내야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요 앞으로 가도 문이 닫혀있고 뒤로 가도 문이 닫혀있고 옆으로 가도 문이 닫혀있고 어느 한 곳에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닫혀있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오셨다면 오늘 문이 열린 데가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려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합니다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힐을 세 개를 들려드릴 거예요 들려드릴 거예요 이 문을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2012년도에 성공하는 실업인들 되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책에 보면 소검장로 그가 어떻게 하늘 문을 열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비밀을 세 개를 써놨어요 그래요 나는 이번처럼 마음이 설렐 데가 없었어요 집회 천 교회가 넘는 교회 집회를 해왔는데 이번처럼 기도하면서 마음이 떨려요 떨려요 뭔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나는 꼭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해요 다시 태어나도 예배 성공자들만 되시면 예배 성공왕자만 되시면 문이 열릴 거라고요 그런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비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을 좀 하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2012년도에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좀 해보세요 그래요 10시 26분이란 말씀이야 그 얘기까지 하면 11시나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새벽기도 나와야 되잖아 그건 또 내일 하지 뭐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명성훈 목사라고 교회 성장연구소 하던 사람이 제가 여의도교에 있을 때 세 사람을 미국의 조영재 목사님하고 은혼을 했어요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보다 더 축복은 없습니다 사람을 기르는 것보다 그때 세 사람을 울러에 보냈어요 하나는 명성훈 목사고 한 분은 이영훈 목사고 하나는 김영길 목사님 세 분을 훌로에 갔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와가지고 우리 실업인에 와서 성경 가리키다가 그래 장노님 한국의 마태복음 5장의 복이 몇 개야? 몇 개지요? 몇 개예요? 여덟 개예요 그래서 여덟 개 그것도 몰라 유학까지 갔다 와서 그랬더니 아니 미국에는 하나가 늘었다 이거야 그래서 구복이 생겼대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2단이냐 3단이냐 뭐 그런 게 속색이냐 그랬더니 그게 뭔데? 그랬더니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다음에 초청받게 될 것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그거 자꾸 신경 쓰게 해 그래요 나는 오늘 긴 얘기 안 해요 아름다운 소식 그거는 성령이 오셨다는 거요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 마음의 안하임이 되면 이 소식을 들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래요 주님은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죄로 포로된 사람들을 위본성에 자유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문이 닫혀있는 사람들 이번에 여러분이 문이 열릴 거예요 문이 열릴 거예요 이건 내가 신학교에 배운 것도 아니고 남의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40년 동안 물어볼 걸 없고요 지난번에도 미국에 가니까 테레비 방송국에서 신문사 중앙일보 한국일보에서 한 페이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늘 문을 열었냐고 그 얘기를 썼어요 그 길을 여러분에게 다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에 은혜 받고 그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서 마스타키아네요 그것이 천국문을 들고 들어가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마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식이 잘하면 아버지가 영광받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거예요 나는 그게 소원이 그거예요 변화와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최대 영광 돌리는 의정부 순복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영광 알렐루야 영광 영광 알렐루야 영광 영광 알렐루야 승리하리라네 영광 영광 알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옆에 사람 손잡고 또 다져보십시다 튀어나와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네 또 한번 다져보자고요 예배 성공하면 예배 성공하면 신앙 성공하고요 신앙 성공하면 당신의 삶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오늘 밤에 예배 성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것처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지 못한 병 천도하지 못한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포로에서 놓여나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죄의 포로에서 놓여나서 자유 얻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문이 닫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은혜 받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다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